자 이번에는 챕터 2의 레슨 5번째 시간으로 도형 오브젝트 자유롭게 다루기 편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오브젝트를 그린 후 선택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교재 82페이지입니다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기본적으로 도형을 그릴 때 레탱글 툴을 사용합니다 툴파에서 레탱글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며 나타나는 하위 툴을 선택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등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 이거 레탱글 툴 있죠 기본 사각형 도구에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고 폴리건도 있고 스타툴도 있습니다 레탱글 툴은 말 그대로 사각형 만드는 거에요 그리고 항상 클릭 드래그 하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원클릭하면 옵션 창이 나타납니다 가로 세로 20mm 입력해서 누르면 수치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클릭하면 이거는 라운드 주는 건데 굳이 이거 안 써도 되겠죠 라이브 코너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엘립스 툴은 동그라미 만드는 거에요 시프트키 누르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건 툴은 클릭 드래그하면 다각형 만드는 건데 방향키 위아래로 다각형의 개수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역시나 시프트키 누르면 삼각형을 똑바로 세워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스타툴 별도구에요 별도구 이것도 방향키 이용하면 별의 개수를 만들 수 있어요 간혹 갖다가 왜 요런 모양 있죠 요런 모양 요런 배지 모양 만들 때도 별도구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음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가 돌아간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버그에요 이거 한 번씩 동그라미 막 회전시켰더니 바운딩 박스 돌아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럴때는 요거는 팁인데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트랜스폰 들어가서 여기에 음 어디갔냐 에디트인가? 오브젝트 트랜스폰 어라인 트랜스폰 어 리셋 바운딩 박스 요건데 리셋 바운딩 박스인데 요게 돌아오지가 않네요 요게 요게 옛날부터 잘 안되더라구요 아무튼 요거 누르면 돌아가 있는 바운딩 박스를 다시 네모로 만들 수도 있어요 딱 요렇게 네모보양으로 어 지금 비활성화 되어있네요 어 이게 버그에요 버그 자 아무튼 요렇게 도형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교재 83페이지에 보면 오브젝트 옮기는 거는 항상 기본 셀렉션 도구 V 단축키 요 친구로 클릭 드래그해서 요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옮길 수 있고 오브젝트 복사하는 방법 오브젝트를 복사하려면 오브젝트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요렇게 복사가 돼요 복사가 되는데 더 빨리 하고 싶으면 클릭하고 알트키를 누르고 드래그하고 놓아 보세요 그러면 빠른 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그 키보드의 알트키가 복사를 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옮겼다가 키보드의 알트키를 먼저 떼버리고 마우스를 떼버리면 그냥 오브젝트가 이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처음에 이게 적응이 잘 안되면 계속 복사하려고 했는데 이동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복제하고 싶으면 자 클릭하고 클릭하고 알트키를 누른채 드래그를 합니다 내가 보내고 싶은 위치에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손 떼고 키보드의 알트키를 손을 떼야 복제가 되는 거에요 왜냐? 알트가 복사시킨다는 약속이라서 그런 거에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팁이 있다면 알트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시프트키를 누르면 요렇게 수직 수평하게 이동이 가능해 수직 수평하게 그래서 알트 시프트키를 누르면 해당 오브젝트를 수직 수평하게 이동시켜서 마우스 먼저 떼면 요렇게 복제가 가능합니다 오브젝트 크기 변형하고 싶으면 바운딩 박스 끝부분 잡고 드래그를 하면 돼요 시프트키 누르면 자 요렇게 요렇게 해당 바운딩 박스 내가 클릭한 곳에 반대편이 기준점이 돼서 요렇게 늘어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개 팁을 알려드리자면 알트키를 누르면 해당 선택한 오브젝트의 중앙부가 기준점이 됩니다 알트키를 누르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요렇게 바운딩 박스 어떤 부분을 잡더라도 중앙부를 기준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이때 시프트키도 같이 누르면 중앙부를 기준으로 비례해서 요렇게 도형을 축소 확대시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알트 시프트 정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책에 또 설명이 되는데 오브젝트 회전할 때는 바운딩 박스 모퉁이 부분에서 마우스를 조금만 더 빼면 화살표가 요렇게 요렇게 U자 모양을 꺾이거든요 요때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꺾을 수 있습니다 시프트키 누르면 45도 단위로 회전도 시킬 수 있고 요렇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트에 정말 CCU 버전부터 나타난 이 꽃다운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라이브 코너 위젯이다 그쵸 자 라이브 코너 위젯이 뭐냐면 도형을 이렇게 만들었죠 도형을 선택해보면 모퉁이 부분에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친구를 클릭 드래그하면 자 요런식으로 오브젝트를 요렇게 라운드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나는 하나만 라운드를 주고 싶단다면 자 요 부분을 한번 아무것도 안 누를게요 마우스에만 손을 올려놓고 요 부분을 한번 딱 클릭해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활성화가 딱 되거든요 파란색 불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들 화면 잘 안 볼 건데 파란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요때 다시 한번 더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전원만 요렇게 라운드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보냈을 때 빨간색으로 가이드 표시가 되면 더 이상 라운드를 줄 수 없는 한계치까지 갔다는 의미에요 자 아무튼 요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사각형을 만들잖아요 정사각형을 만들고 자 V 자 요거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끝까지 빼고 자 다시 요 친구 한번 클릭한 다음에 다시 클릭해서 빼면 요렇게 나뭇잎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나뭇잎 모양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너 위젯은 자 또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트랜스폰 패널을 보시면 트랜스폰 항상 필요한 패널은 상단 윈도우 창에서 체크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개별적으로 라운드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링크 모양 아이콘을 해제하면 각 모퉁이마다 요렇게 라운드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링크를 체크하면 다 같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난리 났다 이거 이렇게 될 수 있고 링크를 체크하면 하나만 움직여도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퉁이의 모양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요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모양도 있습니다 요런 모양도 자 참고로 트랜스폰 패널에 가도 저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한번 건드려서 안 나타나나 여기서도 여기서도 트랜스폰 아 죄송해요 컨트롤 패널에 봐도 상단에 코너 타입이 있어요 요기서도 빠르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움푹 파먹어버린 거 이게 영어로 뭐라더라 어 인벌티드고 얘가 챔퍼 어 챔퍼 챔퍼 모양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버리는 형태도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오브젝트를 변형시켜버리면 이 라이브 코너 위젯이 안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경우에요 네모에서 제가 하나의 앵커 포인트를 지우고 삼각형으로 만들었는데 봐봐요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네모를 만들고 기본 셀렉션 툴을 선택했더니 라이브 코너 위젯이 딱 이렇게 나타나 있죠 책 85페이지 밑에 우디 특강 부분이에요 근데 삼각형은 안 나타납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툴바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두면 다시 위젯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했을 때 라이브 코너 위젯이 나타나는 조건이면 나타나게 해라 라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변형했을 때 참고로 굳이 이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누를 필요 없이 요거 셀렉션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우리 왜 마치 펜툴에서 펜툴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활성화됐잖아요 걔랑 개념이 똑같아요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의 기본 단축키는 알파벳 A거든요 정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렉션 툴에서도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일시적으로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라이브 코너 위젯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얘랑 얘만 선택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는 자 요거 시프트 키를 누른 채 클릭 얘도 클릭하면 다중 선택이 돼요 요렇게 다중 선택 그리고 클릭 드래그 하면 요런 식으로 위쪽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아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셀렉션 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밑에 두 개의 앵커 포인트만 잡아서 방향키로 내리면 요런 식으로 뭔가 이런 문모양 같은 거 있죠 아치 형태의 문모양 이런 것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기능 하나 때문에 CS 버전에서 CC 버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유저들이 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라이브 코너 위젯 하나 때문에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도 제가 책에 정리해 둔 게 있으니까 꼭 책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내용들도 있거든요 요거 꼭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오브젝트를 변형 오브젝트 변형에 효과적인 옵셋 패스예요 옵셋 패스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자 옵셋 패스가 뭐냐면 자 일단은 저 밑 제일 88페이지 보시면 가로 세우 비율 유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정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Shift키 누르고 자 드래그하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색깔을 바꿔둘게요 자 그리고 요 친구를 자 선택해서 Ctrl C, Ctrl B, 제자리 뒤로 복사할게요 빼, 색깔을 바꾸고 역시나 Alt, Shift 눌러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확대를 시켜볼게요 보시다시피 요 때는 어때요 위쪽과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간격 비율이 똑같이 커지죠 어 근데 반면에 직사각형의 일반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고 똑같이 Ctrl C, Ctrl B, 제자리 뒤로 복사하고 Alt, Shift 눌러서 비율에 맞춰서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요번엔 어때요 왼쪽과 오른쪽, 위쪽, 아래쪽 요 길이가 다르죠 왜냐하면 비율에 맞춰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자 요런 식으로 해당 요 친구 자 요 친구를 제가 빠르게 결과만 미리 보여줄게요 자 자자자자 요렇게 진한 노란색처럼 똑같은 간격으로 빨리 빨리 요런 식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오브젝트를 복제시키고 싶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Offset Pass라는 기능입니다 Offset Pass 자 그래서 정사각형, 정원은 사실 Offset Pass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 때는 Offset Pass를 꼭 써야 돼요 자 이 친구를 자 이 친구를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자 상단에 오브젝트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옆에 보면 Offset Pass라고 합니다 일루스트레이터 디폴트 상태로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Ctrl Alt O로 디폴트로 아 디폴트 래 커스텀 단축키를 지정해 둔 거예요 커스텀 단축키 지정을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요거를 딱 누르면 자 Offset Pass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5mm만큼 키울래? 뭐 6mm만큼 키울래? 자 그리고 참고로 팁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10mm만큼 키우고 싶죠? 10을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러버리면 이 프리뷰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일루스트레이터에서는 항상 이런 수치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면 수치를 입력한 뒤에 엔터가 아니고 탭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탭을 누르면 다음 메뉴를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적용이 딱 돼요 자 아무튼 OK를 누르고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요 친구랑 다르게 얘는 비율에 맞춰서 키웠다면 얘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요 길이를 맞춰가지고 요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밴드 같다고요?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옵셋 패스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지금 당장에는 저거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일루스트 실력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교재의 87페이지를 보면 리미트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자 제가 반더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한 번 더 잘라겠네 자 반달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반달이 자 요거 제가 스트로크로 만들어 볼게요 스트로크로 스트로크로 자 스트로크로 반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친구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에 들어가서 자 똑같이 가로 세로 똑같은 길이만큼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10mm만큼 눌렀더니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기존에 있던 원본 오브젝트는 뾰족하게 생겼는데 얘는 지금 각이 져버렸죠 요 각을 책임지는 게 바로 요 미터 리미트입니다 요기 리미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 친구도 똑같이 저런 식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직각으로 잘려버려요 저 리미트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 모양과 똑같이 뾰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뾰족한 모양 똑같이 확장해서 어 크기 변형하고 싶으면 옵셋 패스의 리미트 값을 건드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옵셋 패스에서 오브젝트를 뭐 이렇게 크기를 변형하거나 확대하거나 할 때 다시 패스 옵셋 패스에 들어가서 자 일반적으로 조인을 여기 밑으로 놔두면 요런 모양으로 크기가 커지는데 라운드로 놔두면 끝부분을 라운드에서도 요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베벨을 누르면 요렇게 잘라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내용이 교재 86페이지부터 쭉 있으니까 꼭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세요 요거 다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B, 뒤로 붙여넣기, 알트 시프트 내용도 있거든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레슨5 도형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다루는 방법 복제하고 옵셋 패스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